자, 죽음과 재생인결의 과정입니다. 유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 죽음의 원인. 그 다음에 죽음에 오는 것은 네 가지가 있으니 수명이 다함으로써 생산들이 다함으로써 둘 모두 다함으로써 반지라는 어디에 끼어들어 놀으로써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오는 것에 대한 그, 그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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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주로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가 뭡니까? 수명이 다함으로써입니다. 자, 이것은 수명의 한계가 결정된 세상에 머무는 중생들에게 대장된다. 우리 인간은 앞에 보면 수명이 결정된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경영을 보면 인간은 10살부터 8만 살까지 늘어나고 죽어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무슨 천입니까? 걸어보면은 사대왕처럼 그죠? 새끼 천상의 년으로 500년 산다 했잖아요. 무슨 무슨 천입니까? 그래서 500년이 닿으면 죽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수명이 닿으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겠죠? 그죠? 수명의 한계가 결정된 세상의 논문은 중생들에게 해당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도 역시 자연사로 나타난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요새는 뭡니까? 100세 인생이라는 거죠? 100살 살고 죽었다면 자꾸 호상이라 아죠? 그렇죠 그죠? 저는 인간 세상에 적응시키면은 호상이라고 부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자연사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병 없이 있잖아요. 그쵸 그죠? 사실 우리가 다 인생들은 바르는게 병 없이 그죠? 딱 핸드움만 갚아보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좋겠지요. 고통 안받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자연사입니다. 그다음에 생산업이 닿음으로써 이것은 비록 정신적인 수명이 닿아지는 않았지만 그 밖에 수명을 연장한 좋은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을 가져오는 업 자체가 그 생활을 상실해서 생기는 죽음입니다. 되죠? 우리가 100세 인생 시대에 한 60년 살고 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크게 악업이나 나쁜 그런 것 없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죠. 그죠? 뭐 한 60년 잡으려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4번이긴 아니라 단절한 놈이 끼어들므로써 정신적인 수명이 다하기 전이라도 아주 막강한 단절한 놈이 끼어들어서 재생을 일으키는 업의 힘을 끊어버린기보다 여기서 단절한 놈은 겸는 뭐 계세요? 당연히 파괴한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주정서에서는 파괴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처음의 세 가지의 경우를 정상적인 죽음이라고 하고 네번째를 불실 죽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등불은 심지가 다하거나 기름이 다하거나 이 불이 동시에 닿으면 꺼지고 뭡니까?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서도 꺼집니다. 좀비죠. 그죠? 등불이 있습니다. 심지가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나 기름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꺼지죠? 이게 1번 경우겠죠. 그죠? 심지가 다하는 것은 1번 경우겠죠. 기름이 다한 것은 1번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심지가 다하는 것은 생산업이 다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갑자기 기름과 심지는 다 있는데 뭡니까?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서 푹 꺼집니다. 그 다음은 죽을 때 표상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했죠. 528쪽입니다. 죽음을 마려하는 자에게 임종 시에 다음 임종 시에 어떤 하나가 업을 익힘에 의해 6가지 문관되어 하나로 하자다.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임종할 자가 바로 다음 생에 증명하게 될 재생인 혈식을 생산할 업이나 이전에 업을 지었을 때 인식하는 형색 등과 그 업을 지었을 때 사용하는 기호 같은 업의 표상이나 바로 다음 생에서 얻게 될 거나 경험하게 될 태어날 곳의 표상이 나타납니다. 이거 수십 번 나왔죠? 그죠? 업,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 중에 셋 중에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건 전부 뭡니까? 업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죠? 그 업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 업을 지을 때 사용했던 표상 그 도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의 이미지화, 형상화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셋 중에 뭡니까? 태어날 곳의 표상 뭡니까? 천상의 궁전 제가 좋아하는 개구리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태어날 곳의 표상이겠죠 그죠?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죽을 때의 말입니다. 곧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나는 모든 기술이 될 때입니다. 그 대상을 대상으로 삼아 과거를 가져올 업이 청장이나 혹은 오입대로 떠나가니 그것에 걸맞게 또 태어날 곳에 걸맞게 마음부에 걸어봅니다. 거의 대부분 그것으로 겨우면서 계속해서 떠난다. 혹은 재생명기를 생산할 바로 그 업이 새것으로 감각하는 부분에 나타난다. 우연히 다 이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새것으로 일이 중요합니다. 이게 문모한 모의참위 쪽입니다. 즉, 그 때 나타난 업은 이전에 지은 것을 기억하는 영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차라리에 지은 것처럼 마음의 문의 뭐입니다? 생생하게 나타난다. 생생하게 하는 거면 좋겠죠. 그죠? 무슨 말씀하셨죠? 물론 이전에 이렇게 업을 지었다면 이렇게 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재생명기를 지금 결정한 업이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표상으로 나타나는데 그죠? 그 이전에 예를 들어 50년 전에 지은 것 그죠? 옛날에 그게 나타난다 그런 형태가 아니고 뭡니까? 그 업이 나타나는데 그 업이 뭡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뭡니까? 짓는 그 모습대로 생생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셨죠? 그러면 두 분 겁나시고 그죠? 됐죠? 그죠? 살책을 많이 지은 사람 옛날에 누가 있잖아 뭐 뭐 살을 했다 하면 그죠? 네? 여기서 그 때 뭐 씹히는 칼이 있지 않죠? 씹히는 칼이 뭡니까? 자기가 지금 있잖아 사람을 죽이는 모습으로 있잖아 딱 나타난다 뭐 그죠? 그렇겠죠? 그렇게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셨죠? 깨구리가 나타난다 그죠? 그냥 뭐 이미지로 깨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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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게 아니고 실제로 있잖아 그죠? 진짜 생생하게 살아있는 깨구리가 있잖아 그죠? 딱 나타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 공안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찰나에 지은 것처럼 마늘문에 나타난다. 되죠? 요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죽음과 재생경결입니다. 530초 견이집니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 인식과정의 끝에서 혹은 존재의 지속심이 닿을 때 금생의 마지막인 죽음의 마음이 죽음으로써 일어났다가 멸한다. 그 죽음의 마음이 멸하자마자 바로 다음에 그와 같이 잡은 대상을 대상으로 하여 재생경결식이 일어난다. 재생경결식은 경우에 따라서 심장 초대를 갖기도 하고 혹은 가지지 않기도 하며 무명의 잠재성향에 의해 던져졌고 가래의 잠재성향에 뿌리박은 어형성에 의해 생기었으며 관련된 마음부수들과 결합되어 있으며 함께 생겨난 마음부수들에게 활동무대가 됨으로써 이들의 선구자가 된다. 금생과 다음생을 연결하기 때문에 재생경결식이라 불리면 이 마음이 일어나서 다음생의 형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 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독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식과정은 방암가가 방해받으면서 시작된다. 방암가는 한 찰나 동안 동료하고 끊어진다. 그 다음은 다섯 감각의 문의 하나에 없던 감각의 대상이 나타나서 오문의 과정이 시작되거나 마음의 문에 나타난 감각의 대상이나 마음의 대상을 대상으로 삼아 의문의 과정이 시작된다. 이 맨 마지막의 자아나 과정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보통의 일곱 번이 아닌 오직 다섯 번의 심찰만 일어난다. 지금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한 생의 맨 마지막 자아나 과정. 그 자아나 과정이 뭐라 했습니까? 그 밑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보통 국행 과정이 가지는 생산업의 능력이 없다. 단지 재생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고 여기저는 과거의 업을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한다. 요건 줄을 다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맨 보통 자아나 과정은 뭡니까? 자아나는 반드시 업을 짓는 생산업의 과정이 되겠죠. 그 후에 생산업의 과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외는 뭡니까? 맨 마지막 자아나 과정은 뭡니까? 생산업의 과정이 아니고 뭡니까? 과거의 업을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한다. 과거의 수백억개의 업을 짓었다는 그 업 중에 하나가 재생연결식을 결정할 하나의 업이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로 다 보면 그죠? 우리 재생, 우리 한 산모가 정서였잖아요. 항상 마음도 최초의 마음과 맨 마지막 마음이 중요하지요. 그 이름을 달려 붙여줬죠. 그죠? 한 생의 최초의 마음은 재생연결식. 맨 마지막 마음은 존재식이며 이랬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이 위로 업을 짓는 자완화도 최초의 자완화와 맨 마지막 자완화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 자완화는 여기 해놨죠? 과거의 업을 위한 통로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맨 첫 번째 자완화도 무슨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냐면 그 생에 태어나서 맨 첫 번째 일어난 자완화니까 사실 이 자완화는 업을 짓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엄마 뱃속에 탁진다고 지금 무슨 업을 지어? 맞죠? 그죠? 그래도 최초의 자완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무슨 특별한 역할을 하겠죠? 생각해봐도 그렇지요? 그죠? 맨 마지막 자완화가 뭡니까? 다음 생을 결정할 법의 통로가 된다면 맨 마지막 자완은 맨 첫 장완도 어떤 역할을 하겠죠? 그 역할을 우리 542쪽 맨 마지막에 한번 가보십시오. 542쪽에 가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중에서 둘, 넷, 다섯째 줄을 보면 뭡니까? 이런 새로운 삶의 과정에서의 첫 번째 일어나는 자완화 과정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존재에 집착하는 자완화 그죠? 그래서 자완화 니칸띠 뭡니까? 바, 뭡니까? 바와 니칸띠 자완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존재에 집착하는 뭡니까? 자완화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자완화의 과정은 제생연결식을 그 대상으로 간다 했습니다. 그 생에서 최초 일어나는 제생연결식을 대상으로 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존재에 집착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뭡니까? 살다 보면 누가 죽인다고 확 일어나자는 거죠? 맞죠?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하면 뭡니까? 어? 죽이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었습니다. 없잖아요. 그 자체 우주의는 뭡니까? 존재에 집착하려고 했잖아요. 이 존재에 집착하는 자완화가 한생의 최초의 자완화가 우리가 이 자신이라는 소위는 나의 개체에 집착하는 역할을 나는 자완화라고 우리 아비다우나에서는 대가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 큰 선생님들이 아랑 선생님들이 이런 것을 했었죠. 한 선생님 최초의 자완화는 이 나라는 개체 있잖아요. 여기에 집착하는 역할을 자완화 역할하고 내 마지막 자완화는 뭡니까? 수많은 업을 지은 다음생을 결정할 수많은 업을 지은 가운데서 다음생을 결정한 어떤 하나를 업을 결정하는 역할 그런 것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거죠? 또 우리 삶의 과정은 확 좀 유래의 과정은 확 좀 넓어지죠? 그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도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증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의 속상 다음에는 두 가지 영혼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방안가가 마지막 인식 과정에 따로 오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맨 마지막의 마음인 죽음의 마음이 금생으로부터 떠나가는 역할 수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고요. 죽음의 마음이 면하면 생명경은 끊어진다. 그러면 육체는 단지 온도에서 생긴 무정물의 등장으로 남아있게 되면 그렇게 해서 송장의 가루가 없을 때까지 지속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우리 자환하는 맨 마지막 자환하는 몇 번 일어난다 했습니까? 다섯 번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죠? 여긴 안 나타납니까? 여기로 좀 뒤본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아주 미약하고 그 다음 뭡니까? 늙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그죠? 534쪽에 가서 그것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534쪽입니다. 여기서 육체 재생인결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서 죽음에 직면한 인식 과정에서는 오직 다섯 번의 속행이 일어나오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늙이게 일어난다. 두 가지입니다. 다섯 번 메모하죠? 보통 자환하는 접질북근이 일어나죠. 그죠? 그죠? 육체당은 일곱 번이 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자환하는 다섯 번이 납니다. 그런 뭡니까? 늙이게 일어난다. 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늙이게 일어난다. 늙이게 일어난다. 늙이게 일어난다.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마음의 속도가 1200분의 1초라면 예를 들어서 그죠? 마음이 일어난다. 매우 사라지는 것이 1200분의 1초 걸린다면 늙이게 일어난다. 어떤 경우는 1초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더 심하게 말합니까 어떤 경우는 몇 분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됐죠?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책에 이렇게 업을 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정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업자로 빠라라라라라 무슨 과정 내서 그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강하고 약하고 뭐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해롭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의 사람에 따라서 해롭고 많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 느리게라는 표현으로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잘하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뭡니까? 또 살아온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죽었다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존재는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일하는 거죠. 그 뭡니까? 영어하고 나다가 저 진주에선가 쫄딱 말아먹고 저리 와가지고 있잖아요. 아이고 몇 팔자에 하고 있던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잘 나갔어요. 내려야네요. 그런데 아베담마 이걸로 이야기하시고 엄청 놀랭니다. 대학에서 서울에서 어떤 대학자들 이수공 있잖아요. 저기다 바위 타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친구들 알아봐요. 바위 타는 매주를 해갖고 홀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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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다보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밑에 쭉 내려오고 그 밑에 바위 타는 그대로 내려왔으면 2-3초 지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죽음으로죠. 그런데 살라고 그랬는데 저 내려가고 자기가 잡았죠. 그러고 1-2미터 담가놓고 대롱대롱 바위 타는 조금 있잖아요. 경미한 부상은 입었지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불가하면 1-2초간 그런데 탕화물처럼 있잖아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사건들 있잖아요. 거기에 싹 지나가다라는 겁니다. 생천하게 그래서 어떤 과정이 나오면 자기가 괴로울 때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마지막에 드리났으면 부친하고 사이가 안 좋았대요. 제하고 똑같은가 봐요. 그러고 부친하고 사이가 안 좋았대요. 부친한테 만든 그게 부친하고 사이가 안 좋았대요.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부친한테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 모르겠어요. 그래 하다가 잡아둔다고 한번 제식으로 이상한 해석을 하자면 뭡니까 기분이 나쁘게 힘을 붉어 주는 데 있잖아요. 잡을 수도 있겠죠. 이게 저의 해석입니다. 그거를 부친하고 사망했잖아요. 딱 그 광경이 생생하게 똘렀는데 무조건 이걸 잡아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죠. 참 이거죠. 너무나 생생해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냐 맨마저옥 장어로 이걸 하는 거죠. 엄청 노래더라구요. 그렇다고 광경 와서 보살님 오시더만 아니죠. 아이고 뭐 자기 친구가 있잖아요. 그랬는데 또 똑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성실하게 우리 우리 인사참이라 그죠. 그랬다는 겁니다. 태국에서 운영이죠. 태국에 디스카고리인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병기에서 뛰어내려는 사람 나는 그 사람들처럼 또 해가더라구요. 왜 그 높은 병기에서 뛰어내려요. 그죠. 그걸 뛰어내려갖고 막 하다가 거의 땅에다가 스탑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 하다가 뭡니까. 펴려고 하는데 고장난거래요. 안 비싼거라. 그러면서 죽었겠지. 그죠. 그때 열대주만 밀림에서 해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파리가 두껍 남아있잖아요. 그거 떨어져가지고 부상만 입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이 사람이 뭡니까. 와 자기 지금 이 상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이쪽 임사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화나 가정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 있잖아요. 임사체험이 아닌가. 근데 임사체험은 어떻게 보면 기간이 짧은 사람도 있겠지만 몇십분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뭡니까. 늘리게 일어나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주소서에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끝난다. 해설이죠. 그죠. 왜냐면 처음에 사람하고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비다마리님으로 이야기하는 데는 맨 마지막 장원화 가정이 길어진다. 그죠. 여기서 정상캐스라는 1200분의 1초라면 어떤 사람은 그죠. 한번 장원화 5분 일어나는 거죠. 딱딱 일어나는 면도 없었고 뚝 뚝 뚝 뚝 뚝 뚝 몇 초 걸렸어요. 아 5초 걸렸죠. 그럼 어떤 사람은 뭡니까. 뚝 뚝 뚝 이렇게 해서 몇십분 걸쳐서 일어나는 경우도 상영할 수 있게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주석과 컨셉도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서 느리게 일어난다. 요걸 잡아넣는게 아닌가.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을 하지요. 아이고 말고요. 가당합니다. 그런데 저는 뭡니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라고. 그죠. 저는 갖고 구라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남쪽으로 간다고요. 이런 거 뭡니까. 큰 업을 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지갑으로 그죠.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렇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맞죠. 그죠.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생연결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뭡니까. 534쪽에서 네번째 줄입니다. 욕계의 예생연결의 경우 대상이 여섯 분의 하나에서 취한 업의 표상이나 혹은 태어날 곳의 표상이면 그 대상은 현재의 것이나 과거의 것이다. 그러나 업은 과거의 것이고 마음의 문을 통해서 취한다. 욕계의 예생연결의 대상은 모두 제한된 현상들 뿐이다. 됐습니다. 좀 망하고 확장되고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밑에 한 번 쭉 욕계의 대상 연결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중에 있잖아요. 몇 가지 요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뭡니까. 그 태어날 곳의 표상인 경우에는 534쪽 잘못됩니다. 그러나 태어날 곳에 대한 표상이 그 대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암담마의 대가들마다 서로 대립되는 해석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태어날 곳의 표상은 1번은 뭡니까.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색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첫 번째 의견입니다. 그렇죠. 535쪽 세 번째 주로 두 번째 주로 그려놨죠. 몇몇 주석가들은 태어날 곳의 표상은 반드시 마음의 문에서 취해지는 현재 속하는 눈에 보이는 형색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2번은 뭡니까. 그 밑에 문단 보면 그러나 레빙 사회를 포함한 다른 대가들은 어떻게 해석한다는 겁니까. 또 결론이 뭡니까. 이번 문단 맨 마지막에 보면 그죠. 예를 들면 차시죠. 예를 들면 지옥의 나는 차시죠. 신음소리나 청상의 음악이나 향기와 같은 눈에 보이는 형색이외의 대상이 표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더듬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뭡니까. 레빙 사회도의 주장을 존중합니다. 저거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536쪽입니다. 새끼의 재생 연결의 경우 대상은 항상 개념인 어의 표상이다. 그렇죠. 여기서 어의 표상은 뭡니까. 단문 표상. 됐죠. 우리 새끼 마음은 본 삼매 들어 뭐하면 되죠. 본 삼매는 어떻게 됩니까. 청경돈 경기적 상자분 모든 추수서에 의하면 반드시 뭡니까. 새끼 삼매가 일어났때는 거기에는 단문 표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의미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허그의 가시나나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 나중에 눈을 감아줬다. 거기서 장상 혹은 이미지가 그렇지 않겠죠. 그거를 익힘 표상이란다. 그 익힘 표상을 잘 뭡니까. 네. 가꾸고 가꾸고 지속적으로 그거를 집중하고 마치 뭡니까. 전령 상황이 될 태안을 보호하듯이 청경돈 그렇게 비유를 듭니다. 그걸 잘 보호하고 있자면 조심스럽게 다뤄죠. 열정과 성을 다해서 지극적 성을 다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마음의 작동을 하고 챙기고 이렇게 하면 뭡니까. 그것이 단문 표상으로 성화된다고 하면 되죠. 그 원거보다 천배만배 더 밝게 되고 있자면 그렇게 하면 단문 표상으로 성화되고 단문 표상으로 성화됐다는 말은 뭐겠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하나는 뭡니까. 단문 표상으로 성화됐다는 말은 다섯 가지 장애가 끊어지는 겁니다. 됐죠. 단문 표상에 나타난다는 것을 심리 현상으로 대리해보면 다섯 가지 장애가 다 극복이 되는 겁니다. 이 경제를 우리는 건접 삼매 경제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좀 더 굳어지면 밀합 더 뭡니까. 컨트롤해지면 단단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뭐가 일하겠습니까. 다섯 가지 선의 구성노수가 확립된다. 다섯 가지 선의 구성노수가 뭡니까. 심사 11학점. 됐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뭡니까. 그거를 본삼매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론적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컨트롤 익힌 표상에서 단문 표상으로 승화가 됩니다. 단문 표상에 나타나면 삼매 경제로 보면 이건 뭡니까. 견적 삼매가 됩니다. 이 견적 삼매에서 뭡니까. 특징이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가 특징이 뭡니까. 감각적 옹만 견적이 뭡니까. 덜 뜬 후에 그죠. 아 해태원칙 덜 뜬 후에 의식. 됐죠. 그 다음 뭡니까. 다섯 가지 예 선의 구성노수가 확립된다. 심사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뭡니까. 본삼매라 합니다. 됐죠. 본삼매는 초선 부터에서 5선까지 됐죠. 그죠. 요런 딱 요금으로 아주 명확합니다. 그죠. 요런 구조로 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들을 여기에 놨습니다. 그러니까. 세께 재생연결의 경우 대상은 항상 개념인 어허의 표상이다. 여기 밑에 설명해 놨습니다. 어허의 표상은 닮은 표상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색개의 재생연결도 대상한 경우에 따라 고귀한 마음이거나 개념인 어허의 표상이다. 됐죠. 무색개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리처 무소리처 그죠. 그럼 여기서 공무변처와 무소리처는 뭡니까. 대상이 허공이고 이건 아무것도 없어지죠. 그럼 이건 뭡니까.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거죠. 그럼 식무변처는 그죠. 공무변처의 알바를 대상으로 하고 비상 비상 무소리처는 뭡니까. 역시 이것도 뭡니까. 식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닙니까. 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음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색개의 재생경은 대상의 경우에 따라 고귀한 마음 되죠. 이 마음은 무색개의 마음이니까 고귀한 마음이겠죠. 그죠. 개념인 어허의 표상이다. 그죠. 이거는 개념이겠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여기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무상무경이 있습니다. 무상 39번입니다. 39번입니다. 생명견의 구형소가 재생경으로 무상무경은 말 그대로 마음이 쓰져버립니다. 왜냐면 존재됐때서 염증을 일으키겠죠. 그죠. 염호를 이렇게만 염호를 이렇게만 염호를 이렇게 했다는 구혜질로 가는데 염호 말은 뭡니까. 염호. 염증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삼메의 경쟁을 놓고 그죠. 염증을 이뤘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불금옥증이 굉장한 그기입니다. 우리 그죠. 인도 힌두교나 베다문호를 보면 그죠. 베다문호는 새끼와 무색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다에 나타나는 신들은 불교에서 전부 뭡니까. 욥개신의 경쟁입니다. 그것만 봐도 불교에서 있잖아요. 우리 정신적인 현상 있잖아요. 특히 뭡니까. 수상한 존재들이 태어나는 것은 상당히 뭡니까. 예. 젤이 안되게. 재판부는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용호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불교에서는 힌두교에서 차고 치는 범천이죠. 그죠. 어마이리아죠. 브라마의 경쟁은 뭡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어데 갖다 넣었어요. 새끼 초선체에 갖다 넣었습니다. 됐죠. 너는 죽었다 깨어나서 뭡니까. 2선천 3선천 4선천 공문체 신공체 이건 모른다 이겁니다. 실제로 몰라요. 안 나타나요. 됐죠. 그리고 뭡니까. 더러 뭡니까. 기가 막힌 것은 뭡니까. 예. 마음이 없는 중생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공문체 힌두교는 자기가 있어서 생육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불교는 뭡니까. 이거를 부처님께서 뭡니까. 실제로 체덕하신 것. 그죠. 그런 경기입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냥 이걸로 만들어낸게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말하는 무상유정천 있잖아요. 이거를 4선천에 쓰지 않은 높은 경기로 여기까지 그죠.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형태는 전부 다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로 물질과 몸통이와 정신이 다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뭡니까. 정신만 있고 몸통이는 없는 경우 이게 무색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뭡니까. 몸통이는 있고 정신이 없는 경우 몸통이 있고 정신이 없어서 죽은 송장이 아니고 송장이 아닙니다. 죽은 송장받고 이야기할 게 있어요. 몸통이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 생명 기능으로 있어서 살아 있는데 정신이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따가 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삼매의 경기로 딱 그걸 했잖아요. 제가 4선천에 높은 경기로 딱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우상주정천에서 죽으면 삽니다. 그렇죠. 우상주정천에서 죽었다. 우상주정천에서 죽으면 마음이 마음이 일어나요. 살아 버려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불교로는 뭡니까. 삼매의 경기로 되고 불교에서는 자유자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말로 삼매의 경기로 있잖아요. 자유자전을 했잖아요. 몸뚱이는 있고 정신이 없이 살아 있는데 동생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뭡니까. 도체에서 초기문교 보태에서 대성군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걸 배달하고 했고요. 그래서 우상주정들의 경우는 536쪽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생명 기능의 구원소가 재생인으로 그들은 물질의 재생인으로 가지다고 한다. 무색계의 중생들은 정신의 재생인으로 가진다. 나머지는 물질과 정신의 재생인으로 되죠.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형태가 여기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